여러분의 안방명의 데일리건강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정형외과 전문의 서경원 원장님과 함께 해볼텐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서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에 준비되어 있나요? 어깨는 우리 몸 중에서 운동 범위가 가장 큰 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몸의 전체 균형이 깨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어깨질환 중에서 드물지만 종종 발생하는 어깨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어깨는 하루에 평균 3000번에서 4000번 정도로 움직일 정도로 활동량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이 생기거나 부상이 생길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질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어깨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어깨관절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어깨관절은 어깨뼈와 위팔뼈 사이의 관절로 어깨뼈의 접시 오목이라는 부위와 위팔뼈 머리가 접촉되어 만들어진 윤활막성 관절이며 몸통에서 팔로 연결되는 핵심적인 부위입니다. 관절막은 두 뼈가 맞닿은 부위를 주머니 모양으로 싸고 있고 그 안에는 관절액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 어깨뼈에서 시작된 회전근육과 힘줄이 관절을 둘러싼 다음 위팔뼈 머리에 부착되는데 관절을 안정화 운동에 관여하게 됩니다. 여러 관절로 구성된 어깨는 우리 몸에서 운동 범위가 가장 큰 관절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어깨 같은 경우는 약간 불편감이 있어도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좀 덜 관리하게 되는데 어깨 관절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선생님? 어깨는 우리 몸에서 운동 범위가 가장 크고 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어깨는 손을 광범위한 공간으로 보내는 기능을 해서 여러 가지 작업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어깨 관절에 이상이 생기면 작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추진력이 약해지고 정밀한 운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어깨 관절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어깨 관절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젊은 2, 30대에서는 어깨 관절에 와순 손상 및 골절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젊은 층은 과한 스포츠 활동으로 인한 어깨 질환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중년 4, 50대는 50견 발병 위험이 높습니다. 50견은 동결견 또는 유착성 관절 낙염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때는 심한 어깨 통증과 어깨 운동 범위 제한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60대 이상은 퇴행으로 인한 어깨에 힘줄 파혈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노년층에서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작은 동작에도 회전근 파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럴 경우 팔을 위를 들 때마다 심한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관절염에도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선생님? 네. 관절염은 어깨 관절에 발생한 염증으로 인해서 어깨가 굳어지게 되고 움직일 때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깨 관절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관절을 싸고 있는 활막의 염증이 생겨서 발생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고 두 번째로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외상 이후에 생기는 외상성 관절염이 있는데요. 이는 외상이 발생한 지 수년 후에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어깨 관절염이라고 부르는 건 퇴행성 관절염을 말하는 건가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발생 빈도가 아주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퇴행성 관절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런 어깨의 퇴행성 관절염은 왜 발생하는 건가요? 엑스레이스 사진을 통해 정상 어깨와 퇴행성 관절염 증상이 있는 어깨를 비교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어깨 노화에 의해 발생하고 어깨 충돌 증후군 등 어깨 질환이 있으셨던 분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겨울철에 근육과 혈관이 경직되면서 작은 충격에도 염증이 심해지게 되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점진적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이 이루는 뼈와 인대 등의 손상이 일어나서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퇴행성 관절염의 어떤 성별 차이가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가사 노동을 좀 많이 하는 만큼 어깨 질환이 더 잘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남성에 비해 근육과 연골 조직이 약한 여성이 좀 더 위험성이 높은 편인데요. 퇴행성 관절염 수술 환자 85% 이상이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갱년기 이후에 호르몬의 변화, 다이어트 등으로 퇴행성 관절염 발생 가능성이 여성에게 높은 편이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어깨가 아프면 50견이겠거니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질환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어깨 관절연만의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랄 게 있을까요? 초기에는 어깨 관절을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후 병이 더 진행되면 움직임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절 변형과 더불어서 어깨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고 야간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전근기의 파열과 50견의 큰 차이를 말씀드리면 회전근기의 파열 시에는 특히 팔을 옆으로 들어올리는 동작 시 통증이 심하게 생기는 편이고 50견의 경우에는 어깨의 움직임의 제한이 심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회전근기의 파열, 50견이 어깨 관절염으로 발전될 수도 있나요? 50견으로 인해 어깨의 관절염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회전근기의 파열이 매우 심해지게 되면 이로 인해 어깨 관절염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또 목디스크 같은 경추질환과의 연관성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깨 통증이 있으면 어깨 자체의 문제로 여기기보다는 목디스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좀 구분해야 할까요? 선생님. 제가 진료할 때도 꽤 많은 환자분이 어깨가 심하게 아파서 제가 진찰을 해보면 목디스크로 인해서 어깨 통증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일 큰 차이는 목디스크로 어깨가 아픈 경우에는 어깨 관절의 움직임은 정상 소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어깨 외전검사라고 해서 아픈 쪽에 손바닥을 머리 위로 올려놓게 되면 어깨 통증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 이것은 목디스크로 인한 어깨 통증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사실 어깨 통증이 있을 때는 흔히 파스 붙이거나 찜질 좀 해주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릎이나 다른 부위에 비해서는 어깨 관절염 좀 가볍게 생각하고 조금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 어깨 관절염은 무릎에 생기는 관절염에 비해 생소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느는하고 있는데요. 어깨는 걷기, 뛰기처럼 치면을 딛고 움직일 때 사용하는 부위가 아니어서 무릎에 비해서 통증이 더 작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이유로 진단이 많이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늦게 발견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점 같은 건 없을까요? 어깨 관절염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방치하거나 파스 등을 붙이는 방법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동증을 완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깨 관절염이 심화하게 되면 동증뿐만이 아니라 강직 현상까지 일어나서 팔을 들어올리는 동작이 어려워집니다. 말기로 진행되면 뼈와 뼈가 마주치는 듯한 느낌과 함께 동증을 팔, 손까지 퍼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깨 관절염으로 의심될 만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강화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네, 어깨 통증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지 마시고 제대로 치료받는 거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일단 어깨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어깨에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병원 가기 전에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좀 관절염을 자체적으로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선생님? 지금 도표에 나타나듯이 어깨 관절염을 자가진단하는 몇 가지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면 갑자기 어깨가 아파서 잠에서 깬다든지 아니면 어깨가 뻣뻣하거나 통증이 있고 어깨를 움직이지 않을 때도 아파진다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는 뒤로 올릴 때 주로 그렇지만 뒤로 젖힐 때도 이렇게 삐끗하고 어깨가 빠진 듯한 느낌을 느끼거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로 다른 어깨 통증하고도 유사하지만 대부분 몸 뒤쪽을 닦거나 이렇게 시키기가 운동 범위가 좀 제한적이어서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옷 뒤에 지퍼나 단추를 못 채우고 또 옷을 입고 벗기가 상당히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선반 위쪽에 손을 올려서 물건을 잡기가 힘들게 되시고 그리고 또한 처음에는 통증이 있었다 없었다 반복을 하지만 점점 그 강도하고 빈도가 점점 심해지는 쪽으로 나타나게 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깨에서만 통증이 국한되지 않고 팔, 손까지도 아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깨 관절염의 가능성이 있어서 병원에 빨리 내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일상생활에 굉장히 불편감을 줄 수밖에 없어서 모르고 지나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통증이 지속되다가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냥 괜찮을 걸까요? 특별한 치료 없이 통증이 2, 3일 이내로 금방 사라지면 자가로 회복된 것으로 보셔도 되지만 통증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진단을 위해 받게 되는 검사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가면 어떤 검사 진행하게 되나요? 엑스레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엑스레이를 통해 관절 간격이 줄을 들고 골극이라고 불리는 비정상적인 뼈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견됩니다. 또한 관절면이 불규칙하고 딱딱하게 경화된 특징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CT 등의 검사를 통해서 관절의 변형과 골견수선을 파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검사법을 통해서 어깨 관절염이다라고 진단을 받았다면 본격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셔야 될 텐데요. 보통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어깨 관절염 치료는 비수술적 요법, 수술적 요법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어깨 관절염 초기에는 물리치료, 약물치료, 운동치료 등을 통해서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었다면 조금 더 강도 높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하고 주사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질 경우에는 관절 경우로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끝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 결국은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우선은 이 비수술적인 요법으로도 호전이 가능한 건지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어 정상 초기라면 약물과 물리치료 등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 방법을 시행하여서 증상과 통증을 완화 및 개선시키는 것에 무게를 둡니다. 약물을 이용한 통증 조절, 관절의 스트레칭 및 근육 강화 등의 치료를 주로 합니다. 하지만 비수술적 치료가 충분히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차돌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게요. 어떤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게 되는데요. 관절염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수술술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관절 연골의 손상이 심하지 않고 운동 제한이 적은 초기 골관절염에서는 관절경을 이용해서 관절 세척술 및 변연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연골 손상이 심한 고령의 환자에서는 인공관절 치안술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관절경 수술, 인공관절 치안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관절경 수술은 어깨 부위에 4 내지 5mm 정도의 두세 개의 구멍을 만들어서 관절 내시경을 삽입한 다음 불규칙한 연골 손상이 있는 부위를 다듬어주고 관절 내에 증가되어 있는 활액막과 염증 조직을 제거해 주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입니다. 이로 인해 심한 마찰과 염증을 감소시켜서 동증을 줄이고 관절 운동 범위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깨관절 치안술은 관절염이 심해서 제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에 관절 대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수술입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술이 가능한 분들에 한해서 이런 수술법들로 치료를 했을 때 완벽하게 치료가 되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재발은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관절경 수술은 완벽한 치료라기보다는 심한 증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술이고 관절염 자체가 완치되는 치료는 아닙니다. 음 하지만 인공관절 치안술은 마모된 연구를 제거를 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기 때문에 완벽한 수술이며 심각한 합병증만 없으면 완치되는 개념으로 치료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치료가 된 이후에 뭐 예전처럼 일을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는 부분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회복은 좀 빨리 될까요? 선생님? 어 입원은 5일에서 7일 정도면 되고요. 실밥은 한 10여일 정도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조기를 한 4주 정도 착용할 수 있습니다만 재활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어서 안 들리던 팔이 올라가는 데는 한 4에서 6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통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2, 3개월 정도 지나면 보통 수술 통증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3개월에서 5개월째가 되면 거의 90% 이상 회복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어깨 관절염이 생기지 않게 애초에 예방하는 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깨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생활 속 예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태행성 관절염의 경우 연골이 달아 없어지는 것으로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평소 무리한 어깨 사용, 즉 과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어깨 대행성 관절염의 예방을 위해서 가장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어깨를 지지하는 인대, 근육 등을 강화시켜서 대행성 진행을 늦추는 것이 제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몸의 관절 중에 활동량이 가장 많은 어깨 관절.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어깨 관절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 알려드린 방법들로 어깨 관절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저희의과 전문의 석영원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